안녕하세요 여기는 다충북 단양 휴게소에 왔는데요 휴게소 뒤쪽으로 이렇게 소나무숲가 잔뜩 되어있어요 씨소도 있구요 쇠소리도 들리고 좋네요 숲으로 꾸며져 있는 휴게소입니다 휴게소가 놀이토로 자연 놀이토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게 있는데요 음식 배달시켜서 여기서 먹으라고 되어 있네요 곳곳에 재미있는 장소가 많네요 오늘은 좀 구름이 잔뜩 꼈어요 아이들과 많은 분들이 와 있네요 개똥숙도 있구요 오 뒤에가 아주 산이 산을 깎아서 만든 휴게소라 좀 멋집니다 곳곳에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멋지네요 여기는 여기는 산양 휴게소 숲속길입니다 돌탑도 싸놨구요 휴게소 보이죠? 음 자 야 야 이 밑으로 숲이 완전히 우거져 있습니다 야 여기는 여기는 단양휴게소 였습니다